그들은 칼릴리로부터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느님의 아들이예요. 나를 어찌하시렵니까? 간청하오니 보라지 마옵소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지비에 오니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대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야! 올라와! 엎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떠나시오! 요술쟁이! 떠나시오! 이 지방에서 나가시오! 여기서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당신이 어디 가든 다르겠나이다. 함께 가게 하소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나는 굉장히 힘들어 진지오! 그리고 만화ו. 저는 여기가 퍽퍽퍽퍽퍽퍽퍽이 나오고 가족ungsminister cap으로 집사하시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